방마다 공기청정기 놓기가 부담스러웠는데요. 팬포머 에어컬린이 있어서 참 안신대요. 철, 빨래건조에도 안성맞춤! 활용도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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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 여름, 불앞에서 더 이상 땀 흘리지 마세요. 에어컨 냉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니까 시원하게! 땀띠 나는 우리 아이 방에도 더위에 약한 부모님에게 열대에 잠 못 이루는 남편에게 팬포머가 있으니까 전기로 걱정을 좀 덜었다니까요. 강풍으로! 강풍이 초강풍으로!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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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포머로 속까지 시원해지는 여름! 선풍기에 간단하게 고정만 해주면